안녕하세요. 김효일입니다. 문 닫고 와.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생크림 토핑 만들 거예요. 저는 예시로 이렇게 노란 색깔의 생크림을 만들어버렸어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근데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드디어 산 천사전토인데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천사전토나 핀셋 또는 실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또는 아주 가능한 세곤봉이나 마지막으로 모형칼입니다. 저는 오늘 모형컬러 할게요. 원래 제가 맨날 실필을 했는데 오늘은 모형컬러 하려고요. 먼저 천사전토는 저는 흰색으로 원조.. 아니 원조..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런 색깔을 할 거고요. 적당량을 떼어준 다음에 적당히 떼어주고 동그랗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티켓 부분하고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칼로 이쪽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해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할수록 더 예뻐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점점 많이 할수록 작게 보여요. 잘 만들어져요. 핀셋이 오늘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뭐 8분 7분 그정도 걸렸는데 오늘은 3분 31초 지금 그정도 먹여있네요. 잘 보이셨려나? 이게 이쪽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초점을 맞추는게 안되네요. 지금까지 김유리였습니다. 엄마 잠시 е워요. 여기 지금 엽 한 senin